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면 길이 막힙니다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면 길이 막힙니다 우리는 노예의 길 영적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 우상정치와 포로 속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순삼이 하나된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끝마트의 이십사는 보자의 축복입니다 빛을 바라 남의 자남는 자 남의 자남길 자 간장살리신 온갖 초월의 순례자입니다 흑암을 이길 비정치로 초족적의 정복자입니다 그날에 제주일을 받으신 모든 일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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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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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